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농민회 총연맹, 충남도연맹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을 놓고 충남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안 탄압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. 11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반민주 정권들이 정치적 위기에 몰렸을 때 썼던 전형적인 공안 몰이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번 압수수색에서도 정당한 농민활동과 관련한 문건과 외장하드 등 7점을 압수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. 앞서 국정원과 경찰은 이른바 창원간첩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충청지역책 3명도 위법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.